돼지의 궁전 구경 어느 날 토끼가 길에서 돼지를 만났어요. 안녕 돼지야? 그래 토끼야, 어디 갔다 오니? 응, 멋진 궁전에 갔다 오는 거야. 참 아름답더라. 정말? 오, 나도 한번 가봐야지. 돼지는 궁전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돼지는 궁전에 가서 쓰레기통부터 뒤졌어요. 뒤적뒤적. 하지만 썩은 음식밖에 없지 뭐예요. 실망을 한 돼지는 토끼에게 투덜거렸어요. 멋진 궁전이라고? 에이, 쓰레기통에 썩은 음식밖에 없더라. 뭐? 너는 궁전에 쓰레기통을 뒤지러 갔었니? 그러니 궁전은 보이지 않고 썩은 음식들만 보였던 거야. 아우, 창피해. 토끼의 말에 돼지는 너무나 창피했어요. 이거 träff을 점점 만나고 싶다. 이거 봐야지. 이 영상은 안그 Joanna? 나 강아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거 봐야 돼.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